아름다운 기현아 님의 리퀘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말해주기 라고 하셨습니다. 주헌이 보면서 제일 잘생겼다고 했던 부분이 왜 입을 이렇게 타르르 떨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나는 주헌이에요.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야.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얘기하면 되는데 생각 중이야. 네가 위치와 상관이 없어. 이건 내 몸이 반응하는 거라서. 예. 나는 주헌이에요. 저는 주헌이에요. 보조개가. 아, 생각이 많았어요.. 아니요. 진짜로. 주헌이 보조개! 하나, 둘, 셋. 자, 셔누이 형한테. 어.. 셔누이 형이 가장 아름다운 셔누이 형의 가장 아름다운 취지한다, 기대한다.. 그ちは.. 어깨죠. 어깨 보여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민혁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목젖 그리고 물 한 번 마셔주세요 옆으로 물 한 번 마셔주세요 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원호 형은 엉덩이 엉덩이 어떻게 보여줘 옆에 서봐주세요 옆으로 서봐요 서서 두 개 중에 고민했잖아요 형건이한테 입술 입술이 입술이 되게 통통해서 그리고 매력 있어요 통통해 저는 아이엠의 코어 코코넛 코코넛 엉덩이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